Q.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졸아? 아, 울어 아, 추워, 아 추워 아, 울어 울으라고? 졸아? 어 응, 울어 지수하면 안 돼요? 나왔고 추워 acional 모노민 나이스! 마 마 맘이 사랑해 맘이 너 이상해! 너 왜 그래 진짜! 너 왜! 맘이 사랑해 맘이 사랑해 어때요? 더럽게 묻었는데? 아니 이쁘게 이쁘게 묻었대 더럽게 묻었대 드라마처럼 그렇게 잘 안 묻어 너무 어서 트와이스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쥬씨 트와이스 머니입니다! 트와이스 머니입니다! 트와이스 머니! 날 봐 널 봐 두 번 봐 한 번 지나치고 등을 둘러 쳐다봐 어디 가둬러도 감사합니다 아줌만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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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몰라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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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할 수 없는 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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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하실래요? 아하하하하 아아 그러면 쥬 쥬이, 막내 시작! 하나, 둘, 셋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대 내게 소중한 사랑 늘 기쁨이 되어줘 언제나 그대 곁에 네 드릴게요 아 아침에 힘내시라고 모모와 츠위가 노래 조금 에이 우리가 노래 우리 복학이 아닌데 우리 래퍼야 요 어제 우리 했잖아 2, 3, 4 5, 6 아까는 엇바라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는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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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기 좀 그렇고 미안해 재밌다 올라갈게 레이란 조르지 마 얼마까지 안아 부르게 해줄게 베이베 트와이스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쥬위씨 트와이스 멀리입니다 쥬위에요 언니가 무서워 빨리해 생각보다 나도 아프다 이거 너무 힘드네 아 아 포즈 보여줄 수 있어요? 하나 둘 셋 이열 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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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스리 네 잘 봤어요 쥬위씨 목소리 들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세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땠어? 어땠어? 야 핫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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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분들 아까 이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저희 저기 저기 그냥 추부추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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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뷰 해볼까요? 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라서 찍고 그 자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개인 씨는 제일 제일 혼자 그런 아 아 이거 맘에 귀엽죠 트와이스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쥬위씨 트와이스 맘입니다 쥬위어요 그래도 하겠죠 그래도 하겠죠 음 아 아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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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태하 시작 시작 나 꿈꿨죠 기심 꿈꿨죠 아 또 하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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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 하쑤 제 Let me feel special 너무 잘한다 아무리 날 지쳐야돼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 내가 있어 난 다시 웃어? 난 다시 웃어? 그냥 찍어 추부추붕 추부추붕 쭈이 애기잖아 너랑 나랑 애기잖아 난 애기 쭈이 애기 왜 울어? 내가 애기지 몬닝 가자 2 naveg TOYS의 비주얼을 받고 있는 쭈이 씨 토요스 몬닝입니다 쭈이 여영 나연 언니? 나연 언니야? 아니잖아 믿어요 입소리 미나 언니? 사마 어 아 너 잘 맞춘다 뭔지 알지 이거 언니 꿈꿨다 귀신 꿈꿨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둘 둘 하나 둘 셋 트와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짱 언니 우리 어머니 같이 가자요 네 세아 네 오늘은 목걸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간단하겠다 뭐야 쯔미가 다 벗기지 않는데요? 아니예요 어 나 이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 이상형이야 내 이상형 내 이상형 내 이상형 내 이상형이에요 어머 어머 오늘 닮았어 생겼네 나는 아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내일의 남자친구 어 어 어 지금 아직 남자친구 사겨 본 적은 없는데 나 내 미래 어 나랑 지금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고 나한테 지금 꼭 잘해주고 나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내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나의 친구들 그리고 어 트와이스 분들도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지 안녕 사랑하겠지 안녕 사랑하겠지 안녕 고호 고호 우리 6시에 엠카운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갑시다 고 이쁘게 어디요 여기요 안녕 안녕 이따가 보이고 있어 너무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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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